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국제결혼 열풍이 불면서 반대로 여자분들께서는 매매혼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여자분께서 국결하겠다는 남자들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매혼을 말하는 게 맞냐. 아니 결혼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툭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성격, 성향, 대화하는 방식 등 다 맞고 해야 할 수 있는 게 결혼이잖아.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런 게 잘 안 맞아서 이혼율이 치솟는 판국인데 한국 여자들이 싫으니까 외국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꼭 무슨 물건 사는 사람처럼 말하던데 그러면 그거 매매혼이잖아.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남자분들의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요즘의 국결은 외국 버전의 결정사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서로 이제 연애를 3개월 정도 하고 여성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남자를 판단하고 결혼합니다. 국결을 매매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결정사도 매매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국결이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것보다 이혼율이 낮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매매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자극적인 단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애초부터 매매혼의 성격이 있는 거다. 여자들이 말하는 결혼은 현실이다 해서 그 현실 부분을 다른 말로 가격, 효율, 성능, 매매 이렇게 바꿔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조금이라도 상대의 조건에 끌림의 이유가 있다면 그게 매매의 성분이 함유됐다는 말인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 여성분이 계신가요? 솔직한 자기 내면을 우선 들여다보시길. 또 다른 의견 원룸에서 시작할 수 있는 한국 여자가 없는데 왜 매매혼이래? 집은 3억이고 결혼 자금은 7,200만 원이 평범이라고 말하는 한국 여자분들과 결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도축론 때문에 돈이 많은 남자도 한국 여자는 꺼려지는 겁니다. 최소한 비슷하게는 내야 되는데 한국 여자 중에서 가능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결혼은 힘드니까 대안으로 국제 결혼을 추진하는 건데 매매혼이라 여자 본인들이 몸값을 미친듯이 올린 건 생각 못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반반 결혼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남자들이 집을 해오고 여자들이 혼수하고 전업주부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매매혼 아닌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의견 매매혼이든 뭐든 국제 결혼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더 힘든 게 많을 건데도 일본의 경우에는 남자의 국제 결혼 이혼률이 매우 높은데 한국은 어느 나라 여자랑 결혼했더라도 이혼률이 국내원보다 낮다. 이거 정말 신기한 거야. 그럴 수 있네요. 국적 취득 도망간다. 그거 베트남 때문에 말 나오는 거지. 한국 남자랑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랑 결혼한 베트남 여자가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 한국 커뮤니티에서 와이프가 바람난 그런 글들만 모아도 그거 배는 나오겠다. 얘들은 진짜 눈 감고 사는 건가? 작년 기준으로 결혼한 남자 7명 중에 1명은 국별이라던데 지금 서울 시내 핫플레이스를 가면 백인 여성이랑 데이트하는 남자들도 많아진 거 안 보이나? 그냥 시대의 흐름이다. 설문 결과 보니까 90%가 국별, 긍정적이라던데 어떤 설문인지 궁금한데 요즘에 이제 서울 도심에 나가보면 핫플레이스, 홍대, 성수 이런 데 가보면 백인 여자와 데이트하는 한국 남자가 은근히 많다. 여러분 지역에서도 많이 보이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다니는 동네에 보면 외국인 분들이 자주 보이긴 하더라고요. 매매혼이라는 의미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서는 문화와 전통으로 처갓집에 일정 금액, 지참금을 줘야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포함 대부분의 다른 나라 여성들이 한국 여자에 비해 생각하는 게 덜 계산적이라서 좋아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진짜 넓어졌다 보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다음은 매매혼이라고 하건 말건 왜 자꾸 그 정의의 몸을 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한국 여자들은 국제 결혼보다 리스크가 훨씬 큰 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많은 남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5년, 10년이면 자산이 반토막 이하로 연금까지 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혼했을 경우에죠. 게다가 여자가 바람을 펴서 귀책 사유가 있어도 자녀까지 뺏길 확률이 높고요. 나이가 많아서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반반 결혼할 만큼 비슷한 사람끼리는 국내원을 하겠지만 흔한 남자들은 국제 결혼이 더 좋은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혼율도 적고요. 여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10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도망간다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국제 결혼 사연들인데요. 제 주변에는 남미, 유럽, 동남아, 아시아 여자들과 국결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친구들은 벌써 절반이 이혼했습니다. 근데 국결한 지인들은 이혼이 없습니다. 최소 기간이 8년 이상 살았대요. 국결한 남자들이 만족도가 더 높게 살고 있습니다. 뭐 내 주변 도로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겪어보고 주변 노총각들에게 국결을 추천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매매혼이라고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처갓댁에 들어가는 비용을 오픈해 봤는데 국내 결혼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용돈도 더 드리고 처갓댁에 가도 대접을 못 받아요. 굳이 매매혼이라고 치면 과연 어디가 매매혼에 가까울까요? 한국 여자를 만났는데 스탑이 럴커라서 인생을 망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니까 서로 성격이나 대화하는 방법이 안 맞더라도 외국 여자가 더 낫다고 보는 거입니다. 외국 여자들은 남자의 돈보다는 외모를 보고요. 결혼 방식은 국내 결정사와 비슷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 가기 전에 직접 만나는 건 힘드니까 화상통화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오케이 하면 결혼까지 하러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한국 여자는 언어는 같아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외국 여자는 언어는 달라도 대화는 잘 됩니다. 이 얘기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이 달라서 대화가 안 되는 거랑 생각이 달라서 대화가 안 되는 건 다른 거야. 생각이 달라서 한국 여자랑 결혼할 바에는 말이 다른 외국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고.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언어가 같아도 생각이 다르면 결국은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성격, 성향, 대화 방법이 맞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대를 얼마나 보듬어주고 이해해 주냐의 차이이죠. 한국 여자들처럼 이해심 제로가 없습니다. 일본 여자들이 이해심, 배려심이 탑이고요. 대만,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에도 이런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분들보다는 조건을 훨씬 덜 따집니다. 사랑만 있으면 집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평생 한국 여자와 연애해 보다가 그런 여자와 연애해 보면 한국인과의 연애가 매매온의 느낌이 나서 글 쓴 여자분이 갖고 있는 그 혐오감이 역으로 생겨버려서 남자한테 생긴다는 거죠. 한국 여자분들은 집은 있어야 결혼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바로 이게 문화 차이입니다. 여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결혼의 문화가 한국 남자들에게는 최악의 조건이라서 오히려 문화 차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화는 거의 이슬람 여자의 남자 버전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남성들이 억압을 받는다는 거죠. 또 한국 남자가 의외로 해외에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자감이 아니라 여자분들 생각보다는 훨씬 더 호감으로 해외에서 생각합니다. 연애 대상으로만 수요가 많은 것과는 다르게 한국 남자는 연애, 결혼, 수요가 엄청 많아져 있습니다. 선택권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제일 나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여자애들은 일본 여자애들이 한국 남자의 버릇 다 나빠지게 만든다는데 이게 어째서 버릇이 나빠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정상적인 외국 여자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 케이팝, 아이돌이랑 자기가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남자랑 당연히 구분하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이 부족하다, 답답하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가진 남자들이 그 정도 연애 수준으로도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자상하고 달달한 남자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외국 여자들이 봤을 때 그런 게 한국 남자의 장점이라고 하니까 자신 있게들 도전해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또 이제 한국 남자가 동유럽에서 엄청나게 먹힌다. 터키, 폴란드, 아랍권에서도 먹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인이 국제 결혼 대상으로는 일본을 제끼고 1위이다. 북미는 잘 모르겠는데 남미에서도 좋아하더라. 일정 수준의 한국 남자는 정말 높게 평가받는다. 하기에 이건 여자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다. 뭐 그건 그렇죠. 한국 여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남자가 해외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정말 단편적으로 국제 결혼은 매매운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 제 경험상 동남아에 가면 여자애들이 술을 사주면서 합석을 요청했고 아랍권에 놀러가면 한국말로 오히려 인사를 걸어오면서 사진 찍자고 하면서 인스타 마팔 해오는 애들이 흔했다. 이거는 맞는 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에 중동에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젊은 여자들이 먼저 한국어로 인사하고 말 걸고 대화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인스타 마팔 하자 이런 얘기도 먼저 하더라고요. 폴란드 정도만 가도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 그렇다고 내가 잘생겼냐? 그것도 아니다. 그냥 평민 1인이다. 어쨌든 한국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 남자랑 썸을 타기거나 사귀거나 했을 때는 자국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자상하고 따스하고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플러스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 이 한국 남자가 연애 대상뿐만 아니라 결혼 대상으로도 인기가 확실히 많아졌다. 이런 게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이 넓어진 시점에 미혼이다. 그러면 정말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